레일런 심벌을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감히 버려주고요. 아 나 돈 없는데 템 맞춰야 되는데 자 1696짜리를 들고 옵니다. 저는 196억 9천이 있습니다. 자 되돌립니다. 깜짝 놀랍니다. 잘 보십시오. 수공 250만에서 아 10억 11억을 쓰고요. 수공을 40만 올렸습니다. 좋았습니다. 좋은게 많은지 잘 모르겠습니다. 포스 575로 벌써 아르카다 덴벙을 받기 시작합니다. 하지만 저의 돈은 186억밖에 안 남았지요. 감사합니다. 아주 고통스럽군요.